오늘 밤은 내가 같이 있어줄게. 못된 것들이 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테니까 걱정일랑 붙들어매라고. 아직 안자? 음... 뭐 그럼 이야기라도 들려줄까? 음...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? 내가 좋아하는 초원의 전설 이야기가 좋으려나? 전설에 따르면 초원의 대마왕이 살고 있었다고 해. 그래서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용사가 나타나더니 마왕을 일격에 쓰러뜨렸지. 초원 부족 사람들은 그를 최강의 용사라고 불러.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기 때문이지. 나 역시 최강의 용사가 되는 게 꿈이야. 그렇게 되면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지?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. 그건 바로 너니까 말이야. 얼른 자. 누가 널 해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저 멀리 던져버려. 이제 내가 니 곁에 있어줄 테니까 평생 같이 있어줄게.